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 박종호 선생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박종호 선생님이 찍으신 인물사진들을 주요내용으로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종호 선생님 사진 좋죠? 그죠? 정말 대단한 사진이죠. 오늘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인물사진 어떻게 찍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시장인 것 같아요. 그죠? 시장인데 배를 끌고 나온 사람들의 시장.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면 프레임이 있고 프레임 안에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마치 보고 있는 느낌이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프레임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마치 그 현장을 보는 듯한 느낌. 이런 사진은 어디서 여러분 자주 보죠? 네셔널 지오그래픽. 그죠? 그 정도 수준의 사진들이 등장할 때 이런 유의의 사진들이 등장하죠. 제가 프레임 밖을 찍으라고 하는 얘기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 프레임 안에 갇히지 마시고 프레임 바깥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마치 내가 그 현장에서 사물을 보듯이 피자체를 보듯이 시장을 보듯이 그렇게 찍으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좋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마치 시장통인 것 같아요. 무슨 축제를 하는지 시장통인지. 그죠? 사람들의 자유분방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도 프레임 안에 갇혀 있지 않죠? 사진이 내가 마치 현장을 보는 듯한 느낌의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이야! 이거 보십시오. 포커스. 그죠? 눈, 손, 이마. 조금만 밀려나가면 귀 뒤로는 벌써 포커스 아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찍고 있어요. 사진을. 그 할머니의 존재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눈 밑에 테이프는 왜 붙였을까요? 눈이 너무 부셔서 붙였을까요? 야구선수처럼. 그죠? 손 보세요. 손의 느낌. 얼굴의 느낌. 그죠? 인간의 원초적 삶의 느낌 같은 게 봅니다. 문명화되지 않은 어떤 느낌. 하아... 그죠? 야생의 느낌. 그걸 그대로 카메라를 들이대서 찍고 있는 박정우 선생님. 참 여러분 볼만하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즐겨 쓰는 렌즈가 매크로 렌즈가 아닌가 싶어요.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매크로 렌즈로 즐겨 찍으시는지. 이 정도 크로우저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적당한 매크로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포츄레이 찍을 때 105mm로 잘 찍지 않고 105mm 포츄레이 렌즈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100mm 전후에 매크로 렌즈를 가지고 인물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들어가도 되잖아요. 쫙 들어가도 되고 그렇고 좀 여기까지 이렇게 크로우저 해도 되고 빼도 되고 그죠?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쫙 이렇게 보라스 찍을 수도 있고 제가 매크로 렌즈를 뭔가를 복사하거나 이렇게 쓰지 않고 인물 촬영할 때도 즐겼습니다. 아마 박정우 선생님들 그와 비슷한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아 이거 인물 사진 보십시오. 얕짤 없어요. 얕짤 없어요. 두근의 앞이 두근의 앞부분이 포커스 아웃이 나오고 있고 조금만 뒤로 가도 포커스 아웃이 나오고 있고 눈에 정확하게 그 사진이 포커스가 맞아 있습니다. 문 쪽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박정우 선생님의 모습이 여성의 눈동자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참 예리해요. 예리해. 칼라, 노출, 피부의 결 이런 게 있어요. 삼각대를 걸었을까요? 삼각대를 걸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핸드캐리 상태에서 찍고 있어요. 조리개를 이빠이 열고 이빠이 일본 말이군요. 조리개를 개방치로 놓고 슈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사해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 이 아주머니는 뭐라고 좀 개면적 거 한다 그럴까 어쩔 수 없는 묘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죠? 입술의 표정 보십시오. 여러분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눈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입술이 있잖아요. 입 주위. 그 사람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그림 그리는 분도 눈은 잘 연습해서 눈은 잘 그려요. 그런데 입으로 드러나는 입술로 드러나는 자기 성품 성향 이런 거는 제대로 묘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촬영할 때 눈도 눈이지만 입의 모양을 통 입의 모양 입술의 모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적을 드러낼 수 있어요. 제가 사진예술이라는 한국 최고의 사진 잡지 아시죠? 1월 달부터 연재가 들어갑니다. 제가 인물 사진을 찍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리더급에 계시는 경제계획이나 정치계나 또는 공무원 중에서 리더급에 계시는 훌륭한 사람 중에 사진을 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제가 직접 글을 쓰고 제가 슈팅해서 사진도 올리는 작업을 1월부터 연재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어제 서울 올라가서 오늘 아침 일찍이 신성 컨트롤이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님을 촬영하고 내려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인물 사진을 촬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박정호 선생님을 보면서 저의 스타일과 박정호 선생님의 스타일은 또 다르죠. 저는 또 흑백으로 물건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 꼬마 봐라 야잘 없죠? 카메라 쪽에 가까운 카메라의 필름면에 가까운 눈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조금만 뒤로 밀려가면 포커스 아웃이에요. 조리개가 완전 개방 시에 뒤에 나온 파란색의 배경 배경쯤 되는 것 여러분 퍼츄에 찍을 때 중요한 건요. 인물도 중요하지만 인물 뒤에 있는 배경이 깨끗해야 됩니다. 인물 뒤에 뭐가 많이 있으면 보통 저희들이 말할 때 시끄럽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시끄럽다. 시끄럽지 않게 인물 뒤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장소에다가 인물을 앉히고 슈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보시면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 사진이 역시 아이가 보고 있지만 뒤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꼬맹이 보세요. 모기장인 것 같아요. 모기장 같은 걸 시원한 것 같아요. 망사로 아 저 눈빛 하면 옷 칼라 아이고 그죠 박정원 선생님은 칼라를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죠 노출기를 예전에 들고 다니시나 노출기를 들고 다니시면 촬영을 하나 봐요. 요새는 티카잖아요 티카는 제인은 그렇게 찍어요. 제인은 카메라를 들고 카메라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러스 하면 조금 오바로 찍히고 마이너스 하면 언더로 찍히잖아요. 이게 이제 조리개 우선식 하면 조리개가 움직일 거고 스피드 우선식 하면 스피드가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언더 오바 또는 적정 노출 이걸 적절하게 구성하면서 찍습니다. 어두운 데 가서 찍으면 밝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밝은 사진이 나오죠? 이럴 때 노출기를 들이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오랜 저희처럼 오랜 감각으로 마이너스 3분의 1 2V 마이너스 0.7 2V 이렇게 해서 서로 제어하여 찍죠. 노출기를 들이대면 정확한 값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찍는 버릇도 아주 훌륭한 버릇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건 플래시를 쳤어요. 그죠? 플래시를 쳤는데 카메라를 플래시가 방향이 이쪽에 있는 거에요. 카메라를 들고 찍은 것 같아요. 플래시가 이쪽에서 터졌어요. 터져서 염소와 목동 할아버지가 사진에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하늘 보십시오. 플래시를 치기 때문에 하늘이 저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죠? TTL로 찍혀진 것 같아요. TTL로 절묘하게 슈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있는 염소들은 실루엣으로 떨어지고 밑에는 할아버지와 염소들은 제대로 플래시를 맞아서 물건이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 뒤에 있는 성체 앞에 있는 이거 어떻게 공연에 출연하시는 분 같아요. 잘 보십시오. 화면이 있으면 멀리 성체가 있고 그 앞에 덩어리로 메스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덩어리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런 걸 이따가 몇 장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정호 선생님이 정말 잘 구사합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면 카메라 중간에도 인물을 대체로 놓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인물을 한쪽으로 빼면서 인물과 인물의 배경 인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배경을 등장시킴으로써 어떤 나라야 어느 나라야 어떤 환경 속에 있어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매칭을 기가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 꼬맹이 봐. 아이고 집에서 키가 훨씬 큰 총을 내고 있네. 칼 대신에 뭘 찾다 의정. 칼이 아니고 뭘까요? 약초라도 켰나? 다 달리겠다 다. 아이고 꼬맹이 봐. 아주 눈빛 보세요. 도도해요. 카메라를 어떤 아저씨를 보는 박종호 선생님은 보는 눈빛 보세요. 더더해요. 지금 왜 찍는 거야? 아저씨. 이런 눈빛이에요. 닭을 탁 한 마리 끼고 안고 닭이 발이 묶여있네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십시오. 기차를 타고 가면서 기차에 얼굴을 내민 아주머니의 사진을 찍은 박종호 선생님. 그죠? 손바닥에 그려져 있는 그림. 정말 예리하게 찍어요. 이런 과정 중에서도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고 포커스를 정확히 맞춰서 찍는 거 보십시오. 카메라가 흔들렸어. 기차가 흔들렸어. 카메라가 흔들려. 이런 구체한 설명 하지 않잖아요. 칼처럼 탁 찍어 내가 말지 않습니까? 조리개가 개방식으로 열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카메라 속도가 스타트 스피드가 빠른 거죠. 그러면서 사진이 찍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좋아요. 이 사진 좋아요. 관광 렌즈의 특성을 정말 잘 살린 거죠. 속도감이 나잖아요. 그죠? 저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여성들의 뒷모습 속도감 속도감이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까? 촥 이렇게 빨려들어간다는 느낌 지금 이 상태에서 무슨 렌즈를 써야 하지? 이런 것을 순간순간 판단해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 박정호 선생님의 작품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배울만 하죠? 그죠? 공부잖아요. 역시 훌륭한 작가에게는 배울 것이 많아요. 같이 배웁시다. 같이 배우는 게 중요하죠. 희한한 댓글 다진 말고 다음 사진 볼까요? 아 이거 보십시오. 기도하는 장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메스를 정확하게 들이대면서 앞에 큰 덩어리가 있고 오른쪽으로 툭툭툭툭툭 이렇게 계속 시선이 잃어지잖아요. 그죠? 시선을 잃게 만드는 노하우 이런 걸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서 자신의 사진에 이런 노하우가 이런 노하우가 응집되어 있는지 녹아져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보세요. 그죠? 카메라 워킹이 대단히 좋아요. 사내가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있고 그 왼쪽으로는 또 그 뒤에 사내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를 하는 곳일까요? 화장하는 곳일까요? 아니면 소금을 생산하는 곳일까요? 화장하는 곳입니까? 특별히 뭐라고 여기 없어서 설명이 없어서 잘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렌즈를 16mm 줌 렌즈를 썼어요. 16에 35를 쓰신 것 같아요. 아주 대단히 좋은 스타일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앞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으면서 뒤로는 포커스 아웃 그러면서 물건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지금 무슨 일이 있나 보는지 캡션이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는 캡션이 없이 사진이 와서 궁리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패턴이다. 그죠? 인물을 오른쪽으로 두고 오른쪽으로 두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왼쪽에 불 때고 있는 광경이 보이고 있죠. 여성분이 땀이 나고 있는 그죠?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를 두고 뒤에 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죠? 그래서 이 여성이 뭘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채리시도록 사진을 두 장의 레이어를 거는 거죠. 인물의 레이어와 배경의 레이어를 겹쳐가지고 이 여성이 무엇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다. 이런 걸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배워볼 만한 샷이죠. 레이어 두 장 걸기. 오케이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는 마을의 민속 행사라도 하는 것 같아요. 민속 행사라도 그죠? 이것도 보세요.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앞에다 덩어리를 두고 그 뒤로는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그죠? 이걸 절묘하게 구사하고 계시는 박종우 선생님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마지막 사진인데요. 저 민속 의상을 입고 저게 이제 평상북이죠. 저 동네에서는 말을 타고 가는 노쇠입니까? 당나귀입니까? 노쇠같기도 해요. 타고 가는 네 분의 여성분 정말 절묘해요. 그 밑으로는 소금밭 소금밭 밑으로는 개천 개천또 또 너머에는 또 다른 소금밭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서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역광 역광 상태인데 사진을 절묘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수의 사진은 딱 떨어지는 데가 있죠. 그죠? 저희한테 제한테 착한 사진은 보려라 로 응모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사진의 수준에 대해서 객관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보고 자신의 사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잘 몰라서 보내시는 분도 있는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탈곡당하죠. 조금 더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서 탈곡 안 당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탈곡당하면 또 어때요? 그러면서 또 실력이 늘잖아요. 탈곡당했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탈곡당하는 즐거움을 느끼시면서 보다 나은 사진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상장하는 착한 사진을 보려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사진을 보려라 김홍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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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